이 시간에는 저희가 필리핀에서 일어난 아주 비참한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한 소식이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심재석 성교사님께서 봉변을 당하셔서 지금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소식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필리핀 현지에 계시는 우리 성교사님을 전화로 지금 모셨습니다. 우리 고광태 성교사님 모셨습니다. 고성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의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고광태 성교사입니다. 얼마나 현장에서 놀라셨겠어요. 너무나 참 큰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필리핀이 교민 피살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어려움이 있었고 바로 제가 지난 월요일날에도 젊은 교민 한 분이 또 충격을 당한 사건을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지 지금 5일 만에 또 우리 가장 절친한 동료 성교사님이 이런 비보를 듣고 너무 기억에 있는 성교사님도 지금 충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소식들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중요한 말씀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우리 고광태 성교사님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죠. 네. 저는 필리핀에 원래는 95년도에 감리교 멕시코 성교사로 파송받았다가 다시 2000년도에 필리핀으로 재파송받아서 17년째 사역하고 있는 감리교 성교사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또 거기 우리 필리핀 한국 성교사협의회 거기서도 또 중책으로 봉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 필리핀의 필리핀 전체 선교단체 한국에서 샌딩바디가 있는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모인 선교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금면에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입장에서 또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기도를 함께하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동료 성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시는데 네.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에 많이 파송받아서 성교현장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참 그런 것을 묵묵히 잘 선교현장에서 지켜나가시는데 저희가 있는 필리핀에서도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가슴 아프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또 안전대책을 세워야 될지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성교사님들이 이게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성교사들 모두에게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재석 성교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순직하신 거가 되겠죠? 그래도 성교지에 계시다가 이런 변을 당하셔서 소천하시게 됐는데 네. 오늘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현장에서 지금 확인된 사건의 개요는 우리 성교사님이 사는 지역이 도난사고가 좀 있는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고난사고가 좀 있는 지역인데 아마 일전에도 두세 번 정도 심성교사님 사는 집에도 몇 번 도둑이 들어왔다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 성교사님이 바깥을 나갔다가 운동을 하고 들어오면서 들어왔는데 이제 담을 넘어온 도둑을 만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순식간에 아마 이렇게 집안에서 만나니까 제압을 좀 해보려고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립신호 침입자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흉기를 사용을 해서 상당히 큰 상처를 받고 응급조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병원으로 옮겼는데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순직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심성교사님 가정 안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사모님이 사모 현장 그 시간대는 사모님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족사항은 심성교사님의 가족사항은 어떠신가요? 네. 딸과 아들이 있는데 다 한국에 지금 아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방학이거든요. 지금 아들은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심성교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8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한 57세 정도. 네.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필리핀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원래는 싱가포르의 파송을 먼저 받으셨고요. 필리핀에는 이제 2000년도 후반인가 2001년도 초반인가 그때 이쪽으로 또 인지 선교지를 옮겨서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도 꽤 오래되셨군요. 십몇 년 되셨는데 주로 그러면 하셨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지인들 아마 지도자 키우는 일들 그다음에 언어 따갈로그 언어 같은 거 번역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중간에 우리 성교사님이 건강에 좀 이상이 좀 있었어요. 네. 방광암인가 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조금 장기간 요양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들어와서 사역을 지금 다시 시작하지 몇 년 안 됐는데 열심히 하시고 계셨는데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안타깝네요. 몸이 안 좋으셨던 것 회복하시자마자 다시 선교지로 귀임하셔서 선교를 진행하셨는데 참 이런 일을 당했네요. 네. 그 몸이 안 좋으실 때도 철수한 것은 아니고 계속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건강을 회복하면 선교지에 와서 사역을 하고 가서 정기검진 받고 치료받고 이러면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던 그런 아주 동료 선교사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많이 이 소식이 지금 필리핀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전달이 되셨을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약 한 450여 명이 동시에 이제 SNS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SNS가 있는데 아침에 이 소식이 올라오자마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애도하고 충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위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는 신재석 선교사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필리핀 선교지에 그동안에 계속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를 해달라고 요구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더군다나 우리 선교사들까지도 이제 범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한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5일 전에도 누가 충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세요. 아유 그러시군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유독 탈겟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모든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저희같이 현장에 정착을 해서 사역을 하는 교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이유들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민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사업적인 원안관계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청구가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이 나라 문화 필리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필리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식에 소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좀 갑질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현장에서 또 저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고 나는 중에 가끔 보면 이런 갑질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현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 외에 이렇게 우발적인 사고는 좀 드물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우발적인 상황에 좀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사고가 나는 어떤 이유가 많이 좀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또 필리핀 사회에서도 지금 알려지기 시작했나요? 지금 아마 이제 뉴스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날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대사관에 지금 들려서 마침 이제 우리 필리핀의 연합 사건이 많다 보니까 필리핀 전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11개 지역에 우리 그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체류하고 또 경륜이 있는 또는 일을 좀 도와줄 만한 영사협력원 제도가 있는데 민간 영사협력원들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또 파견되신 데스크, 코리안 데스크, 또 경찰청에서 오신 수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영사님들하고 한 20여 명 이상 모여서 회의 중에 저는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대사관에 빠져나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건이 아마 이제 이미 보도도 되고 또 한국까지도 지금 이미 보도가 됐다고 지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경우는 필리핀 정부에서 특별히 외국인들 체류하는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는 정책이라든지 관심들이 좀 어떻게 있나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선조사로도 그렇지만은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또 제가 맡은 지역을 다녀보는 여러 설례를 봤을 때 필리핀 정부에서 외국인 보호 정책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신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정말 그 인권유린까지 될 수 있는 상황에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범죄율이 높다 보니까 범인들, 또 범법자들, 특히 이제 아주 극한 일을, 마약사범이라든가 이런 극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이제 신임 대통령 되신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이렇게 살아보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해서 이 나라가 자국민들의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외국인들 안전까지 기대한다는 거는 저희들에게 핍보로 와닿는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외교적인 어떤 힘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많이 못 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필리핀 자체가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항상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나요? 알다시피 필리핀의 범죄 노출 중에 하나가 이 나라가 총기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 총기가 이렇게 사죄의 불법 총기가 100만 정이 넘는다고 그래요. 가끔 이런 사고를 나는 걸 봐도 불법 총기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 나라가 또 마약도 상당히 많이 마약에 연관이 돼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또 세계 보도된 것처럼 이런 아주 멕시코라든가 이런 중남미 쪽에 연결된 그런 마약 조직도 있다고 할 정도로 마약과도 연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한인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시는 수가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신가요? 네.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면 한국에서 정상적인 선교사라고 샌딩바디가 있는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 나온 선교사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는 한 1200가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개교회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평균도 선교사들까지 혹은 또 여기에 와서 또 신학을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선교사까지 치면 한 3000명 정도 되지 않느냐 3000가정까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는데 그 나라 자체의 영적 상황이나 선교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좀 어떤가요? 원래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로만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민다나오섬 이하의 아주 남부지역에 모실렘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로만 캐톨릭의 종교와 문화가 혼합이 돼서 선교하기에 어려운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또 필리핀도 여러 가지 지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어떤 분은 개방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교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나 또 국민성으로 볼 때는 때로는 선교하다 보면 밑받은 독에 물붙기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쉬운 것 같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네. 그동안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일들을 참 많이 당하셨던 거로 저희들이 아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필리핀에 대한 또 사실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님들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혹시 기억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피해 상황들이 대충 어느 정도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기억되시는 대로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선교사님들의 사건 중에 주로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라든가 또 선교지에서 지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경우는 좀 있었는데 이렇게 현지인들에 의해서 피격을 당하거나 이런 또 피사를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대신교단의 조태안성교사라고 그분이 이제 총기에 의해서 한번 사고를 크게 저희가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런 피살이나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피살을 당할 정도의 큰 사건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금 뭐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완전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 분위기로 사람들의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심재석 선교사님 이제 피살 소식을 듣고 저희가 너무 충격인데 우리 지금 고광태 선교사님하고 현지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이 지금 오늘인가요?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나요? 오늘 여기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10시간이 채 안 된 상황이군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좀 말씀도 아까 그 카톡이나 이런 데서 좀 나누셨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충격은 아주 뭐 심하실 텐데 좀 그래도 좀 어떤 말씀들을 좀 나누신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가까이 계셨던 분들 그분이 살았던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올라온 걸 보면 어쨌든 같이 동료 이웃으로 있었던 선교사님 그다음에 신성이 참 좋으셨던 원하지 않고 좋았던 선교사님인데 너무 일찍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적으로 저희 감리교 선교사회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가지고 현재 우리 임원들하고 몇 분 이제 신교주에 오래되신 분들이 신이월 선교사들이 지금 수습 대책위원에 지금 조직하려고 지금 얘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접 연관은 안 되지만 필리핀 교민사회의 어떤 사건들을 자꾸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는 가운데 선교사에게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애도의 표현을 지금 많이 SNS상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필리핀이 교민들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인 교민사회 규모나 교회 사회 구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이제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오늘 아침에도 대사관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지만 교민들의 정착된 교민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15만 가까이 된다고 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교민들 숫자의 일곱 번째로 많은 나라가 필리핀이었는데 지금 교민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도 아직 채 안 된다. 이런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 다른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사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 관광 때문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살면서 보니까 유학생들이라든가 교민들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지금 줄어들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선교사들에게서는 해마다 선교, 단기 선교를 필리핀에 참 많이 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봐도 거의 7, 80% 이상 선교, 단기 선교가 오지 않을 정도의 지금 이런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기 선교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주 그건 누구든지 어느 선교를 만나기만 하면 선교팀이 지금 오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저도 지금 몇 군데 취소가 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단기 선교팀이 줄어드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국에 보도되는 언론 보도가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이 남은 사실은 어느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언론 보도를 할 때는 필리핀 전체를 가지고 보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인식할 때는 그냥 필리핀 전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필리핀에 대한 인식이 이게 한국보다도 훨씬 큰 나라인데 작게 느껴지기 인식하다 보니까 필리핀은 위험한 나라다. 필리핀은 위험한 나라에 왜 선교 단기 선교를 보내느냐 이런 청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국 사람들이 선교지를 바꾼다든가 보내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심성교사님 참 애도하는 특별한 일을 저희가 해야 되겠고 또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좀 하고 해야 되겠는데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좀 리더급 되시는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도 꽤 계신 거로 아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때 초기에 선교하셨던 분들의 말씀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교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할 때 예전의 모습들은 좀 어땠을까요? 지금 저희 필리핀의 선교의 출발점 역사의 출발점을 197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42년 정도의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초창기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서로 유대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로 선교사님들이 오셔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올림픽 이후에 한국에서 개교회주의적으로 선교 정책을 피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단적으로 선교 정책을 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상당히 개교회주의, 아주 조금 작은 단위로도 누구든지 능력만 되면 아니면 협력만 되면 그렇게 선교사를 무조건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선교사들조차도 서로 간에 어떤 연합의 어떤 부심점 역할이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의 파송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뭔가 좀 이렇게 교단과 또 어떤 이런 선교지 상황과 이런 것이 정보가 공유가 돼서 좀 협조가 되고 어떤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많이 어려워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17년자에 있지만 여러 가지 2000년 전과 이후를 비교해 봐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민들이 선교사만 많아진 게 아니라 필리핀이 영업권이고 또 은퇴 후에 살기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한때 이제 교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걸러지지 않은, 측근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선교사님들의 연합운동조차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필리핀 선교를 이렇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좀 많다는 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인원이 뭐 사실은 선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할 일도 많고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이슬람권, 사우디, 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 또 많이 가서 일도 하고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좀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비보를 들었지만 또 그 안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소망 가운데 일을 하실 텐데 그 필리핀 선교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필리핀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꾸 민주화 가정 피플파워 이후에 계속 부정부패를 국가 정책적으로 대통령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계속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안전대책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데에 어쨌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번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또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안전문제만 확보되면 선교적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필리핀에 있는데 그런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필리핀 전체가 캐돌릭이 강한 나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신교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선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선교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필리핀의 인구 구조를 보면 빈민층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빈민층, 저소득층 또는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홈리스같이 이렇게 있는 분들까지도 보면 선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급하게 우리 고광태 선교사님하고 심재석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을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지금 비보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선 우리 필리핀 지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려가 많은 지역으로 지금 여러 나라에 있어서 세계에 나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필리핀 지역이 하루속히 선교지로서 교민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안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국에서 선교하시는 교회들이 또는 후원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위로해 주셔야 되고 선교지 현장에 이런 걸로 선교를 중단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론 보도만 가지고 이렇게 우려하고 그러지 마시고 더 기도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선교적인 어떤 대책에 지혜를 모아서 기도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구광태 선교사님 참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현장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우리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염려와 걱정과 또 충격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귀한 선교 채널을 통해서 청취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필리핀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필리핀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동료 선교사님 장례에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나아가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필리핀 교민 안 된 대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힘쓸 수 있도록 숨길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계속 이런 소식을 좀 업데이트하고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고강태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괜찮으시면 이메일 번호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바쁘시겠지만 연락이 갈 수도 있는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현장에서 바로 지금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SNS 카톡이 있는데요. 카톡 아이디가 아마 빨리 연락이 될 겁니다. 제 카톡 아이디가 D-A-S-M-A-K-M-C입니다. 다스마 K-M-C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다스마 K-M-C.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강태 선교사님은 고광태 이렇게 한글로 쓰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또 귀한 소식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현장의 얘기들을 전달해 주심으로써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선교사님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사모님에게 정말 깊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제가 연락을 또 드리면서 제 2회, 3회 소식을 계속 좀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